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정권 교체 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집권을 하고 난 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들여다보니 문재인 정권은 겉은 화려했지만 내실은 형편없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가 아주 화려하며 그런데 아니 아주 형편없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자금도 없는데 사람은 또 많이 채용해가지고 직원 숫자도 많이 버려놓은 사업도 많다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가 회계 분식이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업에 비교해가지고 이야기 했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국가 운영이 기업들이 분식회계하는 모습과 다를 게 없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며 실제로 문재인 정권이 국가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라는 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버려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면서 돈이 없는데 사장이 벤츠나 고급 승용차를 막 굴리고 해가지고 안망한 기업이 없지 않는가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근데 이건 뭐 너무나도 명백한 이야기죠. 문재인 정권이 방만한 국가 경영을 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으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예산이 52%라 늘고 나라비치 408조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나라 살림을 불린 이유는 선거에 집중을 했기 때문인데 문 정권과 민주당은 선거만 다가오면 온갖 핑계를 끌어들어가지고 돈을 뿌려댔으며 심지어 문재인이 많이 아꼈던 고민정이 총선에 출마했을 때는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이인영은 고민정을 당선시켜주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라는 말까지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나라 살림을 자신들의 쌈지돈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 정권은 과거 정권의 SOC 투자를 토건 적폐라고 비난하더니 선거대가 다가오니까 SOC에다가 역대 최대 예산인 28조원을 편성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국회 심사 와중에 여야는 지역구 민원성 사업 4천억 원까지도 새로 끼워 넣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은 대선 후보일 때 자신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부 안보다도 무려 3배 가까이 많은 6천5십3억 원으로 늘렸고 또 문재인이 고집했었던 경한공모한 사업비도 당초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을 해놓고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의해서 되살렸습니다. 한튼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몰라도 돈 쓰는 거 하나만큼은 역대급으로 달했으며 역대 최고의 방만한 정부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래놓고도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은 썩는다라는 괴변까지 늘어놓으면서 자신들의 돈질화를 정당화 했으며 정부의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가 408조 원이 늘었는데 이 수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증가액인 351조 원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었으며 결국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천조 원을 넘어섰고 국민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천조국이 되었다라는 이런 비하장이 나왔는데요. 한튼 문재인은 집권 기간 내내 자신의 높은 지지율을 자랑을 했었고 민주당은 총선 승리 후에 자신들이 잘해가지고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번에 지적하고 있는 대로 문재인 정권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을지 모르겠으나 내실은 경제 안보 민생에서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를 땜빵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으며 그 결과 5년 만에 정권이 막을 내렸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윤 대통령이 왜 문재인 정권을 분식 회계 기업에다 비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정치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는데 현재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도대체가 과학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면서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지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민주당이 정권이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경우에는 협치는 없다라는 것에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것이며 실제로 여태까지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 후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과 단 한 번도 만남을 가진 적이 없는데 이재명은 비롯한 민주당 진영에서 현 정권과 다른 방향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밝힌 것이며 또 윤 대통령이 언급을 한 후쿠시마 문제를 비롯한 가짜뉴스와 정치 선동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할 정도로 많은 사회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후쿠시마 문제 말고도 과거 광호병과 싸드로 여론 몰이를 할 때 당시에도 전문가들이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과학적으로 뇌송송 구멍 탁과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싸드 문제에 대해서도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부작용은 없을 것이고 농작문 역시도 전자파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진영에서는 전혀 믿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괴담을 퍼뜨리고 비과학적인 정치 공세를 이어 나갔는데요. 그리고 가장 황당한 것은 자신들의 가짜뉴스라던가 정치 선동이 거짓말로 드러났을 때 이들이 보여주는 태도인데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라던가 반성 책임을 지기는 커녕 문제가 없다라니 다행입니다. 뭐 이딴 식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발뺌을 하는데 이를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는가 기가 막힌다라는 생각이 들며 거대 야당으로서 자신들이 정치 선동을 하는 동안 사회적 비용과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질 생각도 없고 단지 정권을 흔들어 가지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상관없다라는 뭐 그러한 태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지랄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하더니 이번 정권 들어와서 또 반복을 하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이런 세력들과는 더 이상의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가 여소 야대인 상황인데다가 언론도 현재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정부 욕만 쏟아내고 있는데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가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성찰해야 될 것이고 당정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철지나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과 이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뭐 전체적인 메시지는 내년 총선 승리를 꼭 해가지고 현재 여소 야대 상황을 타개하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로 복귀해야 된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은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 항상 야당 진영에서는 현 정권이 협실하지 않는다면서 새는 좌우 양날개를 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새해 한쪽 날개가 너무나도 비대한 상황이라 제대로 날고 있지 못하니 반드시 정상화를 시켜야 될 것이며 현재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7년 차라는 이런 오만한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는데 내년 총선 승리 후 각 분야 개혁과 정상화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헛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바로 잡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연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